이게 얼마나 걸릴까 그 누구라도 필요한 그런 볼품없는 마음 12시 낮에 가려면 6밤 7밤이면 될까 난 몰라 나도 몰라 턱 밑은 12번이나 봤던 줄 지는 장면들로만 해음 가득한 화면 앞에 어느새 행복해진 나 멍청하게도 잊어버렸나 봐 아는가 밖에 나 가볼까 예쁜 옷을 입고 걸을 나들어 봐도 상관이 없네 아무 상관이 없어 겨울엔 외로움은 겨울은 거풀 대충 걸친 위선자들만 가득하진 말 나도 그 중 하나일 때 다 했었기에 나 할 말이 없네 아무 할 말이 없어 그 누구라도 내 곁에 머물러줘 하긴 너무 늦었나 다시 집으로 가자 안 돼 생각보다 멀리 나와 돌아가는 데 꽤나 걸려서 애음추면 널 떠나간 당신들이 눈치울까 하나같이 다 쓸모야 나보다 어쩌면 그래서 내 오늘은 별수 없이 외로운 청궁상을 떠네 쓸모가 없네 내겐 쓸모가 없어 겨울은 외로움을 점차 벗겨내는 밤 만들어준네 이제 아이가 없어서 배를 잡고 웃는 척이라도 해볼까 근데 의미가 없네 아무 의미가 없어 그 누구라도 내 곁에 머물러줘 하긴 내 주체인 뭘 그냥 집으로 가자 예쁜 옷을 입고 걸을 너들어봐도 쓸모가 없네 내겐 쓸모가 없어 그 누구라도 내 곁에 머물러줘 하긴 쓸모가 없네 내겐 쓸모가 없어 그 누구라도 내 곁에 머물러줘 하긴 쓸모가 없네 내겐 쓸모가 없어 그 누구라도 내 곁에 머물러줘 하긴 쓸모가 없네 내겐 당신이었으니 그 누구라도 내 곁에 머물러줘 그 누구라도 내 곁에 머물러줘 하긴 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